요버컴 투 모모랜드 저희 시상식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걸 안녕하오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저희는 오늘 식상식입니다 우와 잘하고 상도 잘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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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한 번만. 오래, 여기. get louder louder get louder louder yeah 아침 햇살보다 더 된다는 이 감정을 이 순간 내게 전하고파 starry night 별이 가득 쏟아지는 밤 starry night 꽃잎도 잠드는 시간 starry night 환영용 아이돌 부문 다 같이 여쭤볼게요 누구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투표하고 있는 유빈욱 대구민입니다 크리스틴 출구 방식사와 대한민국 어후로 공론화 진출에서 성공해서 대기하여 아시아블리스 어허즈에서 트위스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븐과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오후의 대게는 상패가 견뎌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양제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창으로 할거는 알결나 학창으로는 학창으로 할거에요 모모랜드 네 감사합니다 수상수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저희 모모랜드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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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청주 공주 공무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도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많이 좋아해 분주한 이 도시 속에서 내게 닿을 수 있게 Come closer closer Come closer closer yeah 저기 우주보다 더 커지는 이 감정을 이 순간 내게 전하고파 Starry night 별이 가득 쏟아지는 밤 Starry night 꿈이 떠든드는 시간 Starry night 숨겨왔던 나의 발음을 모두 다 털어놔 빈부신 이 밤 Starry night 꿈이 다 털어놔 빈부신 이 밤